이영하 선수 윤병허 선수 스윙 삼진으로 그러나 이 타구가 비교수 장면 그리고 왈루 또 하나의 더블플레이 이렇게 또 위기를 넘기고 있는 두산 배어스 오늘 두산의 선발은 조시 림드브럼입니다 떨어지는 공의 배트가 따라 돕니다 그 이후에 지금 4경기지 못하니까 아 그렇군요 스윙 이체비가 됐어요 역시나 배트가 투앤투에서 스윙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의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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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림드블럼의 공이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13번째 탈삼진 림드블럼 한경기 최다 신기록을 세우는데요 자신의 한경기 역대 최다 탈삼진 13개고요 이각의 의견도 있는데요 나중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좌중간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김재환이 속도를 올립니다 3루를 들었고 김재환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타자주자 양희지 3루타 양희지 선수가 3루타를 기록을 하면서 귀중한 타점을 올렸습니다 양희지 선수의 3루타를 보니까 2014 시즌에 기록을 하고 지금 4시즌만의 3루타입니다 본인도 약간 멋쩍은 웃음이죠 네 짝수 날입니다 오른쪽 5중간쪽 마울리 그리고 마울리 그리고 마울리 담장 밖으로 김재환 역전투런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했던 그 타구를 바로 선보이고 있는 김재환의 시즌 21호 홈런 7경기 중 연속 홈런퍼 오늘도 결국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한 방의 두산이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전을 냈으나 다시 동점 그리고 또다시 재역전의 위기 오른쪽 끝내기 끝내기 끝내기입니다 더 이상 볼 곳이 없는 승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두산벼스 오재원의 마침표 NC를 상대로 한 5년만에 맛보는 두산의 수입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마지막 9회를 펼쳤던 두 팀 결국은 또다시 두산이 재역전의 성공 경기를 그리고 이 시리즈를 모두 다 챙겼습니다 대략